괜찮으니까 엄마가 아가 만지게 해줄게 동영상 찍는다 이렇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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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는 여기 살살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돼 얼굴은 만지면 안 돼 앉아 앉아 예쁘다 오! 안으면 안 돼 아가는 옆에서 이렇게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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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찍어줘 앉아 앉아 베이비 베이비 앉아서 예쁘다 해줘, 손우가 예쁘다 해줄까? 손우가 해줘 손우가 해줘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고? 아가는 못 앉아 아가는 못 앉는데 손우가 보여줘 여기 갖고 와서 응 보여주고 싶어? 응 보여줘, 손우가 엄마 읽어줘? 응 같이 읽어줄까? 자, 읽어줄까? 아가도 같이 읽어줄까? 응 주죽박주 정글 와, 여기 좀 봐 꽃긴다 냄새랑 호랑이랑 뱅도 사자도 있네 뭐예요? 그런데 악어는 어디 있을까? 처음 봐? 아니, 이 상황은 뭐지? 그러니까 손우야 악어 악어 여기 있네 악어 아가한테 악어 보여줄까? 악 악 베이비 이게 악어야 베이비 이제 저기 침대에 재울까? 뽕 시킬까? 네 싫어? 어? 고마워 네